기상캐스터 배혜지 남다른 해석이 좀 있을까요? 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하락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 16% 정도 최고점 대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 수요일 최고점 대비해서 한 16% 정도 조정이 나왔었고 거기에 따른 약간 기적 반발 메시지가 들어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이죠. 또 엔비디아 주총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나올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얘기가 또 나올 거란 어떤 기대감들이 좀 저가 매수를 불러일으켰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사실은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뿐이 아니죠.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한 일주일 사이에 한 10에서 15% 동반 하락을 했는데 저는 수급적인 영향이 좀 컸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떤 악재가 나와서 하락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블랙웰에 관련해서 초과 수요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사실은 미국이 중동 쪽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금지시켰었는데 이 부분도 해소가 되면서 중동에 판매할 수 있다는 소식도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나왔지 안 좋은 뉴스는 없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일단 많이 하락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하락했던 것에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이다 라는 해석이신데 엔비디아를 보니까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노이즈들이 있었습니다. 패시브 자금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자사주가 매도가 나오고 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밀사, 밀리면 사야 된다. 이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나요? 저는 당분간은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독주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기업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아직 현실화된 내용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계속해서 제품 초과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엔비디아의 독주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거의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2조 달러하던 게 3조 달러까지 오른 거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약간 흔들림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 닷컴버블 사례를 비유하면서 엔비디아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 저는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분암에서 관점을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변동성은 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하루에 7% 오르고 하루에 또 5% 빠지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신호니까요. 이 위험한 신호가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아니라 매매를 했을 때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것을 좀 확인하고 나서 분암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만큼 뜨겁다 보니까 변동성도 매우 높은 상황인데 실적 발표가 8월 말이죠? 8월 말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좀 불가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엔비디아에 주목했던 이유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엔비디아를 위시해서 메타라든지 알파벳,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괜찮아요. 한마디로 주도주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역시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이 주도주의 아성은 여전히 굳건하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주도주의 아성은 여전히 계속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기업들이 자체 GPU 개발 의지가 계속 여전하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다음 엔비디아 제품을 쓰지 않겠다라는 발언도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브로드컴의 주가가 올라온 것도 엔비디아를 통하지 않고 자체 칩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개발 수요가 많다는 부분들이 이런 브로드컴이라든지 ARM이라든지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요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 그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시장의 성장성 이 시장의 어떤 시장을 선점했을 때의 어떤 수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I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모습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떤 기업이 나중에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투자자들한테는 충분히 주식을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온 디바이스 AI 시장은 이제 개화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도 관련돼서 계속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 본다면 이쪽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가 바라보는 NBADR을 위시해서 주도주의 그 큰 흐름은 이제 태동 단계다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리비안입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내연기관을 재패했던 회사인데 리비안에 5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스페시픽하게 즉 자세히 들여다보면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장에 약간 자신이 없나? 아니면 폭스바겐의 전기차 라인업이 대부분 세단이니까 SUV나 픽업 쪽에서의 라인업을 맞추는 것인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보는 관점은 폭스바겐이 기술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신다면 작년이죠. 작년에 폭스바겐이 현대모비스로부터 전기차 관련된 BSA 관련된 부품을 5조 원어치 성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5조 원 이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품을 공급받기로 한 것은 현대차의 플랫폼을 상당 부분 이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그전에는 상하이 자동차이라든지 중국 업체하고 긴밀한 협업을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금 스스로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아예 중국 플랫폼을 계속 이어가기로 작년에 그런 발표를 하긴 했었죠. 그만큼 전기차 관련해서 전통 독일 내연기관 브랜드들이 힘을 못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리비안하고 손을 잡은 것도 아직은 기술력이 그만큼 못 따라간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플랫폼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게 아직 미국에 수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어쨌든 중국 차량에 대해서 관세를 100%로 상향을 했고요. 유럽도 약간 조절 가능성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좀 있지만 계속해서 중국산 전기차에 관련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에 이점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러면 리비안을 통해 가지고 이 부족한 부분을 좀 메우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폭스바겐의 입지가 상당히 예전만 못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보호주의 속에서 폭스바겐의 입지가 예전만 못할 거다. 날을 세울 거다라는 얘기이신데 그렇다면 이 폭스바겐이 리비안 투자했다라는 거 약간의 점핑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 국내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수혜 산업과 섹터 업종이 있을까요? 뭐 일단 여러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되면서 아침에도 반응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관련해서 삼성 SDI가 리비안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었고 또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리비안의 차량 매출이 급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는 데는 상당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약간 아침에 반응을 좀 했지만 그다음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야흐로 실적 시즌이 이제는 다음 주 삼성전을 시작해서 시작됩니다. 자, 실적 시즌 전에 미국에서는요. 이상하게 좀 제가 볼 때는 예외적인 것 같아요. 원래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컨센서에서 잡혀져 있었는데 벼라운드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주창하면서 경제 지표들이 많이 꺾이고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로 깜짝 서프라이즈 7월 인하가 되는 거 아닌가? 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또 환율이 여동치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오늘 전 시간에도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탄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러브콜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외국인들은 아직은 환율적인 흐름들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적극적인 매도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하고 주초에 1,400원을 약간 위협을 했을 때 선물 주식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꼭 환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매도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고 약간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매수 매도가 강하게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저는 환율적인 측면이 과거와는 다르게 그전에는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의 흐름들이었다라며 지금 환율은 여러 이슈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요 국가들은 금리를 인하했고 또 일본은 금리 인상을 못하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위하나 절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가 좀 강세를 띄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된다면 또 빠르게 좀 안정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외국인 증시가 좀 변동성을 좀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수급이 조금 둔화되는 것뿐이지 그전처럼 예전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1,440원 갔을 때 또 지난 3월, 4월 달에 1,400원을 막 돌파했을 때 만큼의 어떤 외국인들이 그때의 걱정으로 매도가 가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뉴노말 시대에 단순히 달러 환율의 1,400원 돌파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번은 좀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뭐 실적 발표 전에 현대차, 기아차 반응도 좋긴 한데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2분기 실적주 관련돼서 가장 유망한 섹터 아니면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 섹터로 본다면 반도체, 수출 데이터로 본다면 반도체의 수치를 지금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조선 이런 부분들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한다면 다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주도주는 약간 자동차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쪽을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해서 대응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SL, 일단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SL은 예전에 헤드램프 만드는 회사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헤드램프 자체 단가가 상당히 비싸지고 있죠. LED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회사의 내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BMS 시스템이라든지 또 차체 이런 부분들로 회사의 자체가 좀 변화, 사업 구조가 좀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 계속 주목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의 해외 법인 관련해서 SL이 거의 독점적으로 관련된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가파르게 오르고 나서 약간 조정 이후 다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한 단기 목표가 5만 5천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4만 원만 퀘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정 시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HD 헤드램프에서 이제는 전기차 관련돼서 피버팅하고 있는 SL에 대해서 2분기 실적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